자, 이게 2주년이 됐어요. 아, 형이 형. 형이 한마디 하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면서도 한 분도 다친 분도 안 계시고. 앞으로도 2주년이 아니라 20주년, 30주년, 20주년, 30주년 뭐. 답이 남아있질 않아요. 80살 되겠어요 오빠. 30년이면 한 5명 남아 있겠네. 아니야, 반응이야 오빠. 신체 나이 10살 빼야 된대. 형진이도 한 마디 해, 그냥. 저는 뭐 사실 2주년까지 오기에 국진이 형님하고 수지 누나가 중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갑자기, 갑자기? 그냥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거 지금 잠깐 드릴게요. 어? 진짜? 형진이는 뭘 잘 챙겨. 아, 진짜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없어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을 때 이걸 그냥 보세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엄마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오빠,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요? 너무 예쁘죠? 뽀뽀뽀뽀뽀해, 뽀뽀해. 아니, 얘가 진짜 강아지 같아. 너무 귀여워, 언니. 귀여워, 귀여워. 진짜 강아지 같아. 야, 이거 뽀뽀한 건지 물은 건지 모르겠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CG팀 좋아. 아, 불을 이만큼씩 붙이면 어떡해. 아, 그래? 없으니까 소리가 나와. 자, 형. 이 떡을 왜 내가 쓸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불타는 청춘에. 다 같이, 다 같이 손 얹을까요? 그냥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얼마나 느낌상 이런 건데. 자, 느낌입니다. 불타는 청춘 축하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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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